손흥민은 이번주 브랜트퍼드전과 루리치시티전에서 이꼴 일도움 2기점으로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손흥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 퇴차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면역세포야,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좀 막아줘. 토트넘 팬들의 탄식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서 꾸꾸꾸꾸 꾸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